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폴리곤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꾹 누르면 폴리곤 툴이 나타나는데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의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옵션에서 만들고자 하는 다각형의 면 개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클릭 드래그하면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시프트는 다각형을 대칭으로 만드는 거겠죠. 옵션에 6을 입력하고 육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을 조절해서 둥근 모서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둥근 모서리 다각형을 만들려면 이곳에 모서리 반경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한 반경으로 둥근 모서리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상단 옵션의 기본적인 사용방법과 속성창에 있는 옵션의 사용방법은 포토샵 TL16-1강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만약 쉐입 툴의 기본적인 사용방법부터 차근차근 알고자 하신다면 포토샵 TL16-1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시메트릭을 체크하면 다각형을 대칭으로 만듭니다. 도형을 만들 때 시프트를 누르고 만든 것과 같습니다. 시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대칭으로 만들어집니다. 픽스트 사이즈는 지정한 픽셀 크기로 다각형을 만들고 프로포셔널은 지정한 비율로만 다각형을 만듭니다. 프리폼은 회전이 가능하여 다양한 각도의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Radius를 설정하면 설정한 반경의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클릭하니깐 600픽셀의 다각형이 바로 만들어지죠. Starvation은 다각형을 별 모양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먼저 100%일 때부터 알아보죠. 이번에는 50%로 해서 다각형을 만들어보죠. 다각형의 면이 별 모양으로 안쪽으로 50%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20%로 설정하고 다각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다각형의 면이 중심으로 20% 안쪽까지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별 모양으로 들어간 각진선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다각형 면이 안쪽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졌죠? 기어박스와 상단에 있는 옵션은 만들고자 하는 다각형을 사전에 설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만들어진 다각형을 수정하려면 속성창의 옵션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각형의 면의 수를 조절합니다. 많기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둥근 모서리 반경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Star Ratio를 조절합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각진 면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뀝니다. 캔버스를 클릭하면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다각형을 설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창에 있는 옵션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폴리곤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